안녕하세요 캠투입니다 아마존에서 택배 온게 있어 가지고 오늘은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협력하고 있는 포멀리에서 멸리레를 제작을 해 가지고 아마존에서 판매를 해 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가격이 너무 착한 거에요 착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구매를 하면 진짜 물건이 올까 어떻게 올까 궁금해 가지고 일단 하나 사봤고요 지금은 품절인데 일단 언박싱까지만 하고 요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 편하게 남겨 주시면 제가 추첨 해 가지고 7월 3일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남겨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Ja 먹여 먹여 con ik 돈 틀 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